자바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건물 질 때 도구가 필요하듯이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Eclipse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수업에서는 채택해서 사용할 거예요 검색 엔진에서 Eclipse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Eclipse의 홈페이지로 가게 되는데요 Eclipse의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Eclipse 다운로드 버튼을 잘 찾아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겁니다 혹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후원을 좀 해주시면 Eclipse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시키면 Eclipse 인스톨러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저걸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 보십시오 실행을 시키면 Eclipse 인스톨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 여기에 보면 Eclipse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Eclipse를 이용해서 자바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Eclipse ID for Java Developer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설치한 Java를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설치했는데 그 Java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Eclipse가 설치될 폴더는 여기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스톨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인스톨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죠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요거는 이제 약관에 동의해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ccept를 클릭하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요것도 선택해서 Accept Selected를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설치가 끝나면 Launch라고 하는 버튼이 생성이 되네요 클릭! 자 그럼 이렇게 Workspace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Eclipse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저장하는 디렉토리를 생성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요것을 지정을 해 놓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경로 밑에 여러분의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Launch 그리고 Continue 그러면 이제 드디어 Eclipse가 실행할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실행이 됐네요 자, 이것이 바로 가장 많은 Java 개발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인 Eclipse입니다 여러분 Eclipse를 설치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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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